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우리 선택과목 미적분 해설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4점짜리 전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28, 29, 30 세 문제 보도록 합시다. 28번 보자.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는 양수라고 주어졌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곱하기 B의 값을 한번 계산해봐라고 얘기했네요. 일단 가조건, 나한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나조건, F0은 F2 더하길이랑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얘들아, 여기는 가조건을 봤을 때 좌변식 봐봐. 좌변식을 보니까 F, X제곱 더하기 2배 F, X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문제에서 연속함수 F, X라고 줬으니까 우리는 F, X 관련된 식을 어떻게 찾아낼까라는 걸 잠깐 고민해보도록 할 건데 어, 선생님 그러고 나니까 여기 F, X제곱이고요. 2배 F, X예요. 그러면 내가 편의상 양변의 1식을 살짝 더해주는 순간 양변의 1식을 살짝 더해주는 순간 좌변의 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걸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맞아? 여기가 F, X제곱 더하기 2배 F, X 더하기 1이고요. 여기는 이 값을 나는 F,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입니다. 라고 써봐도 괜찮지? 그래서 나는 여기는 이 식을 F,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에요. 라고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이 F,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네요. 그래서 이 식이 지금 이놈과 같은 상황이야. 그때 나조건에 의하면 얘들아, F0과 F2 더하기 1이 서로 같아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F0과 F2 더하기 1이 서로 같다 했으니까 나는 X자리에 0 한번 대입하고 E 한번 한번 살짝 대입해봐야지. 근데 생각해봐. 얘가 얘랑 같은데 여긴 이 식을 보니까 아직 A와 B는 모르기는 하거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코사인 3제곱 파이 X가 있고요. 여기에 사인 제곱 파이 X가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적절히 같이 들어가 있는 함수인데 사인과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주기 함수이기도 하고 대칭 함수이기도 하니까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주기성, 대칭성까지 확인해야 되나? 라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어차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자. 대입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나조건을 써먹기 위해서 나 X자리에 0 한번 대입한다. X자리에 0 대입하면서 편의상 2 먼저 쓸게요. 그럼 0 대입하니까 F0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요. F0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은 X자리에 0 대입해봐. 어차피 여기는 2의 0 제곱이니까 1이고 이 자리에 0 대입하면 코사인 0 또한 1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 남는 거 확인되지. 그래서 여긴 이 값이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1이야. 두 번째, X자리에 2 한 번도 대입할 거야. 2도 한 번 대입하자. 2 대입하시면 여기는 F2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X자리에 2 대입할 거잖아. 2 대입하면 사인 2 파인은 0이니까 2의 0 제곱은 마찬가지 1이고요. 여기 또한 코사인 2 파이 1이잖아.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1 돼서 이렇게 동일한 값이 나온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될 거 같아. 맞아? 기본적으로 사인 파이 X 주기가 2자리고요. 코사인 파이 X도 주기가 2자리예요. 제곱 세 제곱 안 한 거.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함수 전부 다 주기가 2자리니까 0을 대입하나 1을 대입하나 동일한 값 나오는구나 라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 맞아? 근데 나 조건에 의하면 얘들아. 여기는 F2 더하기 1이 F0이랑 같대. 그럼 이렇게 써봐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두 개 같으니까 당연히 좌변끼리 같으셔야 되는데 좌변끼리 같은 상황에서 여기는 이 값을 다 몰아 써도 괜찮아? F0 쓰셔도 괜찮다구요. 따라서 여기 남는 식은 얘들아. F0의 1만큼을 더한 놈의 제곱. 대신에 F2 더하기 1 대신 F0을 쓸 거니까 F0의 전체 제곱이요. 쓰셔도 괜찮죠? 정리 한번 하시면 얘들아. 얘 전개해봐. F0 제곱 사라지겠고 2배 F0 더하기 1이 0이니까 결과적으로 F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F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F2는 마이너스 2분의 3 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F2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그리고 여기는 이 값 한번 대입해드리면 F0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1 제곱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4분의 1이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3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대입한 거야, 얘들아. 대입해서 여기 4분의 1 떴으니까 넘어가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분의 3까지 확인을 했어. 괜찮지? 그래서 일단 나 조건을 직접 대입함으로써 아, 흥등식이니까 적절히 대입을 해서 이 정도의 관계식을 찾기는 했는데 지금 그러면 그 다음 내가 뭘 해야 되죠? 라는 걸 잠깐 고민을 해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볼게. 이때 얘들아 여기는 이식 한 번만 다시 써볼까? 이식 한 번만 다시 써보면 이때 선생님 편의상 한 번만 다시 쓸게. 이식 써보자. 이식은요 F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인데요. 얘가 누구랑 같냐면 여긴 이식이요. 여긴 이식 그대로 써보시면 A 곱하기 코사인 3제곱 파이 x 거기에 exponential sin 제곱 파이 x 거기에 B에다가 1만큼을 더한 식이요. 뭔가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잠깐 고민해 보도록 할게. 일단 얘들아 이 두 식은 서로 같아요. 그런데 좌변 보니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Fx 더하기 1이라는 식을 제곱했단 말이야. 제곱했으니까 좌변은 항상 0 이상인 거 맞지? 그러니까 우변 또한 100% 0 이상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좌변은 0 이상이니까 우변 또한 100% 0 이상 돼야 되는 거 확실해. 그런데 선생님 Fx가 연속이다라는 조건은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방금 우리가 구한 이 관계식 한 번만 활용을 해볼 거야. 잘 봐봐. 여기 F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F2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럼 내가 이 과정에서 여기는 Fx 더하기를 를 관찰하기 위해서 나 양변의 1식 한 번 더해서 이 식을 한 번 관찰해 볼게. 첫 번째 F0 더하기 1 F0 더하기 1은요. 양변의 1식 더하면 2분의 1입니다. 한 번만 더 F2 더하기 1 봐봐. F2 더하기 1은 양변의 1만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맞아? 잘 봐봐. 나 어떤 주장을 좀 해보도록 할 거냐면 F0 더하기 1은 2분의 1이니까 양수인 거 확실하지. F2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음수인 거 확실하지. 그러면 내가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Fx가 연속이면 Fx 더하기도 당연히 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주장은 이구나. 함수 Fx 더하길 리노메의 하나의 함수를 관찰했을 때 이 함수는 연속함수입니다. 이 함수 연속함수인데 우리가 방금 구한 바에 하면 이 함수에 대해서 0을 대입한 함수값은 양수고 2를 대입한 함수값은 음수인 게 확인이 돼. 맞아? 그러면 대략적으로 느낌은 이런 느낌이라고. 뭔가 x의 축 기준으로 해서요. 0을 대입하면 양수 그리고 2를 대입하면 음수 이렇게 될 거라고. 맞아? 그러면 당연히 함수 Fx 더하기 1은 연속함수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 부분을 지나는 과정에서 무조건 x축을 지나는 순간이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괜찮아? 나요. 여기는 함수 Fx 더하기 1은요. 무조건 0과 2 사이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함수 Fx 더하기 1이 0 대기하는 x가 0과 2 사이에 무조건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어. 적어도 하나.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는 x가 0과 2 사이에 무조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읽어도 괜찮을 것 같냐면 편의상 Fx 더하기 1이 0 대기하는 x값 알파라고 잡아볼까? 그러면 Fα 더하기 1이 0인 거지. 따라서 Fα 더하기 1이 0이네. 그런데 Fα 더하기 1이 0이면 여기는 이 식 입장에서 잘 봐봐. 이게 뭐야? 제곱이지? Fx 더하기 1을 제곱판 함수야. 제곱판 함수니까 항상 0 이상이야. 게다가 좌변 함수는 우변 함수와 완전히 동일한 함수인데 방금 우리가 구한 바에 의하면 Fα 더하기 1이 0이라고. Fα 더하기 1이 0이다. 라는 건 여기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는 순간 0 뜨네. 그러면 여기는 x자리에 알파 대입하면 0 뜬다는 거네. 그런데 0이라는 의미가 뭐지? 생각하면 이 함수 입장에서 가장 작은 값. 다시 최소값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Fα 더하기 1이 0이다. 라는 건 이 함수 입장에서 최소값이 무조건 얼마나? 0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찾으시자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결론이다. 여기는 이 오른쪽 함수를 관찰할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은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최소값 당연히 어디서 가질 거냐면 일단 알파라는 값에서 가질 거고 그 알파라는 값은 0과 2 사이에서 가질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0이 될 거고 문제에서 주어진 정의역의 범위는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깔아드려도 괜찮을 거 같아. 그러니까 0과 2 사이에서 무조건 알파가 존재하겠고 그 알파에서 내가 이 함수를 관찰하면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겠다. 괜찮지? 따라서 이제 오른쪽 함수를 관찰할 거고요. 이 오른쪽 함수에 이 구간의 최소가 0이다. 라는 걸로 마무리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거야. 그렇지? 따라서 마무리 계산 여기 자리에 좀 끌고 올게. 편의상 여기는 이 함수를 이 함수의 최소를 구하고 싶으니깐요. 이 함수의 최소 어떻게 구할까? 라는 걸 생각할 건데 이렇게 사인제곱 파이 x가 있고 코사인 세제곱 파이 x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는 사인제곱 여기는 코사인 세제곱 그럼 코사인을 적절히 하나 치환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시작 이렇게 한번 해보자. y는 한 번만 써보시면 a 곱하기 코사인 세제곱 파이 x 거기에 exponential 사인제곱 파이 x 더하기 b 더하기 려 이 함수의 최소를 구할 거고요. 그게 0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 정의역의 범위 0과 2 사이에서 판단할게요. 그래서 이때 단 x의 범위는 0과 2 사이에서 판단합시다. 그럼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는 코사인 파이 x를 적절히 치환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때 코사인 파이 x를 t라고 치환하자. t라고 치환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x의 범위 0과 2 사이에서 t의 범위는 코사인 그래프는 주기가 2짜리가 되고요. 0과 2 그냥 둘 다 양끝에 등호 안 붙였어.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 그리시면 살짝만 그렸다 주울게 이렇게 되겠고 이때 y값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 그럼 마이너스 1은 포함되고 1은 포함할 필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요. 이 범위에서 이제 누구의 최소를 구할 거냐면 이함주의 최소를 구할 거야. 바로 가보자. y는 a 곱하기 내가 코사인 파이 x 대신 t라고 썼으니까 너는 t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사인 파이 x인데 사인 제곱은 얘들아 1마 코제곱이랑 똑같잖아. 1마 t 제곱 된다 생각해도 괜찮죠. 익스포네셜의 1 마이너스 t 제곱 거기에 b 더기려 그래서 t에 관한 함수로 잡았고요. 이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야 너 언제 최소 가져?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 한번 y 프레임은 어차피 얘들아 얘는 상수니까 잠깐 뽑아내시고 우리는 이식만 잘 미분하시면 될 것 같아. 어차피 얘들아 얘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사라지고요. 얘만 잘 미분합시다. 그럼 일단 지수 형태 갖고 있으니까 지수 형태 묶어줘도 괜찮지. 바로 가자. 형님 먼저 미분 그럼 아우 그대로인데 형님 미분할 때 속미분 마이너스 2t가 붙어 그럼 마이너스 2t 붙으니까 마이너스 2t 네 제곱 형님 그대로 아우 먼저 미분 그럼 여기는 3t 제곱 된다 생각해도 괜찮죠. 그런데 얘들아 여기는 이 값은 a 그대로 리엑스프넨셜의 1-t 제곱이요. 그리고 얘들아 t 제곱 묶어내도 괜찮지. t 제곱 묶어내면 여기는 3-2t 제곱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 언제 최소가 될까 라고 생각해서 원래는 우리가 이놈이 언제 극소일까 라는 걸 만약에 판단해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놈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익스프넨셜이니까 100% 양수야. t 제곱이니까 얘도 100% 양수야. 그리고 a 값도 문제에서 뭐라 줬어? 처음에 양수라고 줬어. 너도 양수야. 얘 봐봐. 3-2t 제곱인데 어? 선생님 그럼 이놈이 0 대회하는 t 값 2분의 3을 찾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t 제곱이 2분의 3이면 t 제곱이 2분의 3이니까 제곱한 값이 2분의 3 1보다 크단 말이야. 1보다 작은 값 제곱해서 2분의 3 되게 만들 수가 절대로 없어요. 또는 이 그림 그려보셔도 괜찮아. 이 그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 2차함수 여기랑 여기 있는 이놈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과 1은 여기 있단 말이야. 이 사이에서 얘는 100% 양수야. 그래서 얘도 문제에서 주어진 정의형 내에서 양수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들아 y'을 관찰했더니 100% 양수가 떠버려. 그럼 얘들아 도함수를 관찰했을 때 항상 양수니까 원함수 무슨 수 대신 하는 무슨 함수 대신 하는 거야? 증가함수 대신 하는 거지. 아 그래서 이놈이 양수니까 여기는 이 함수는 결과적으로 무슨 함수 증가함수 되겠다. 그런데 얘들아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목표가 뭐였어? 이 함수의 최소 얘들아 생각해봐. 이 구간 내에서 이 함수의 최소가 필요한데 증가함수야.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시작점에 나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겠지. 아 땡큐다. 이넘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함수가 증가함수다라는 걸 통해서요. 이 함수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를 가질 겁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여기는 2의 0제곱 되니까 1 되겠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이렇게 되겠네. 이게 최소야. 우리의 목표가 뭐였어? 그 최소값 얼마다? 0이다. 아 따라서 넘어가는 순간 얘들아 a 마이너스 b는 얼마? 1 된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얘들아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일단 a 마이너스 b가 1이다 라는 걸 찾아냈고요. 아까 첫 단계에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는 것도 이미 알아냈었잖아. 그럼 우리가 모르는 문자 2개 알고 있는 식 2개 a, b가 완전히 결정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 괜찮지? 그럼 마무리 여기 자리에 좀 써볼게. 아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분의 3 이었으니까 두 식 열림만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 더하면 2a가 4분의 1 따라서 a 값은 8분의 1 되는 거 맞지? a 값이 8분의 1이니까 b 값은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8분의 7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a, b가 결정됐으니까요. 그 두 개를 뭐 하시래요? 곱하시래요. 그럼 a와 b를 곱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64분의 7 답은 동그라미 2번 된다라는 걸 챙기시면 된다. 알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가조건에서 주어진 식을 통해서 아, fx 관련된 식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fx제곱도 2fx가 있으니까 양변에 1식을 더함으로써 바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정도의 관계식이 얘입니다. 라는 걸 바로 판단한 이후에 아, fx 더하기를 제곱이니까 얘가 항상 0 이상이 돼야겠고 이 조건에 의해서 연속 조건에 의해서 아, 사이값 정리를 우리가 확인한다면 무조건 이 사이에 알파라는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알파라는 값이 존재하니까 그 점에서 최소를 갖고 그 최소값이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오른쪽 함수 입장에서의 문제에서 주어진 이 정의형 내에서의 최소값을 구하러 마무리 계산까지 깔끔하게 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자, 그래서 쉽지 않았을 문제일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